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갑투피부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어요 어...그냥 제가 혼자 할거니까 셀카 잘 찍기 보통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찍을때 딱 보통 한가지 엔질로만 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가장 평범한 샷이 이거랑 아니면 반대편 손으로 찍었고 이렇게 많이 찍을건데 여러가지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선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것도 되죠 위에서 이런것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으면 이렇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다채로운 다채로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찍는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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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듯 이거 되는 거 맞아? 잘못 ON 하하하하